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태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비도로가 대답하여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여라 또 내 이름을 이와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물이 흘러가면 물가는 자연이 풍요로워집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이 이제 바다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물이 바다로만 곧장 가는 게 아니죠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물이 도랑이 내가 되고 내가 조금 더 커서 강이 되고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보면 그 주변이 늘 푸르고 풍요로운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본문에서 23절을 주목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도전되고 좀 의아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이 구절을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부자죠? 누가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우리가 상위 몇 퍼센트를 부자라고 말합니까? 동산, 부동산, 채산을 합해서 통틀어서 얼마를 가지면은 몇 억을 가지면은 부자라 그렇게 말하죠 시골에 가면 시골 부자도 있고 도시에 가면 도시 부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주 채부자 얘기 많이 하는데 경주 채부자가 그 채산을 다 합해도 아마 강남 아파트 제대로 된 아파트보다 더 가난할 수도 있어요 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부자라고 해봐야 웨어런 버핏에 비하면은 그건 뭐 그냥 도토리 장난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는 이 부자라는 기준이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부자라는 기준이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부자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시골에서는 부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을 서울에 갖다 놓으면은 뭐 중류도 안 될 정도로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일이라 했을 때 그 부자라는 개념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 몇 퍼센트 상위 몇 퍼센트가 부자라 그런 말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부자란 채물의 양 채물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어제 묵상 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라는 것을 따지고 보면은 이건 절대적 기준이 없다 이 말이지 다 상대적이라 이 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란 말은 돈이 많고 적다 어느 정도 이상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즉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교만함 돈이 힘이라고 믿는 오만함 돈이 있다고 돈 없는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알보는 그런 무시함 나아가 돈이 있다고 하나님조차 우습게 생각하는 불신함 방자함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보고 부자라고 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은 다시 너에게 말하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낙타가 반일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재물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 잠깐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장 존 위슬리는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볼라 두 번째로는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저축하라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나눠라 그래서 우리 감리교도들은요 적어도 재물에 대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감리교도의 특징이에요 감리교도 특징 이게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근간 어떻게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벌어라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저축해라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육현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나눠라 이것이 물질을 대하는 우리 크리스천 특별히 우리 감리교도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불한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늘 강조하죠 불한당이 뭡니까 불 아니 불 한 땀만 무리당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먹겠다고 덤벼드는 그런 무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암을 흘리지 않고 불한당이 돼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의도식해서는 안 됩니다 무의도식이 뭔지 알죠 손 하나 깍떡하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한 사람 이런 사람 보고 무의도식이로 무의도식이로 하다못해 기를 쓰든지 뭐를 하든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볼라 두 번째로는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저축하라 예전에는요 여러분이 방송 광고에 소비가 미덕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자본주의 소비가 미덕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소비가 미덕이다라는 말이 쏙 들어갔어요 아무도 소비가 미덕이다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왜냐하면 소비를 했더니 결국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옛날에는 머릿속에만 알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를 우리 국민들이 또 전 세계인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미덕이 아니라 전략이 미덕이다 우리가 오늘 또 성장 성장하면서 소비를 해내가면 어떻게냐면 우리 다음 시대는 이 자원이 고갈돼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우주가 온통 이 주구가 망가졌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 살아갈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검소하고 그리고 절약해서 열심히 저축해야 됩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라고 생각해 검소하고 검소하고 그리고 절약해서 저축해라 세 번째로는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나눠라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우리는 수요 예배를 복음 통일을 위한 수요 기도를 우리가 하지만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는 수요마다 통성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1번으로 놓았던 것이 뭐냐면 크리천 거부를 세워주십시오 이걸 1번으로 꼽봤어요 크리천 재벌이라 하려다 재벌이 일본 냄새가 나가지고 재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크리천 거부를 세워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당시 우리 사이에 사람을 망치고 한 개인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됐냐면 약 40조라고 그랬습니다 40조 우리 전 국가 예산의 한 10%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나 하면 그 돈이 다는 곳마다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돈이 다는 곳마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파괴돼요 이 사회가 어지럽히지고 무너지고 이런데 들어가는 돈이 제가 그 당시에 본 통계가 약 40조라고 그랬어요 40조 40조 이렇게 재벌이 사탄의 손에 들어가가지고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크리천 거부가 세워져가지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열망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저는 이 수요일 날 첫 번째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크리천 커부를 지옥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또 무슨 일로 지난번에 명절 때죠 전하고 왔더라 그때 도전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때 교들이 도전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가는 말입니다 그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기도 시간에 그 수요일 날 와가지고 그 뒤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도전을 받았다 어느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와서 소파에 털 썩 주저앉다니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세금 내고 직원 월급 주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사업을 때려 치우든지 뭐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집사님이 하시는 사업체를 정리해서 은행에 넣어두면 아마 그 당시 은행 이자가 상당한가 봐요 10%인가 그 목사님의 얘기를 넣어두면 집사님 혼자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고 골프 치고 여행 다니면서 넉넉히 살 수 있겠죠 사실이니까 골치 아픈 거 때려 치우고 그거 정리해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혼자 그 가정 그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고 여행도 다니고 시간 내서 골프도 치고 그럴 수 있어요 넉넉히 그러나 집사님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집사님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서 국가에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3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여서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먹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복의 통로가 된 길이 아니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큰 운된 일이 아니고 그게 그리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진지하게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눈을 둥그렇게 뜨더니 그러네요 사업에 보람이 있네요 이렇게 하면서 자리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심히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도 하루 3끼 저래도 하루 3끼예요 요즘 60 넘으면 새끼 먹으면 좀 버겁죠 두 끼만 좋죠 그게 인생이래요 열심히 나누는 열심히 나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리천의 삶의 자식이 아니냐 말이지 구약 성경을 봐도 복의 통로가 되라 신약 성경을 봐도 복의 통로가 되라 그런데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의 통로? 조수지에서 물이 강까지 가자면 저 바다까지 가자면요 물이 그 냇가를 지나서 도랑을 지나서 냇가를 갔다가 냇가에서 강가를 갔다가 강가에서 모아져서 가는데 어쩌면 그 물이 흐른 주변마다 주변마다 다 풍요로웠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겔서에 보면 재단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자 죽음의 바다로 가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닿는데 그 바다에 그 죽음 바다가 살아서 고기들이 튀어 놀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물가의 좌우에 보니까 큰 나무가 사이사철 열매를 맺더라 이 말이지 저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드린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타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삶 여러분들의 그 모든 시대의 삶들은요 풍요로워지게 됐어요 풍요로워지게 됐어요 물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는데 도대체 부자가 누구인지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돈이면 다다 돈이면 힘이다 돈이면 됐지 무슨 하나님 하고 하는 그런 오만 방자 교만한 푸신한 자를 보고 부자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묵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재물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함께 나누자고 복의 근원이 되자고 통로가 되자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 우리가 함께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세상의 이치를 보니까 물은 그냥 물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주의가 풍요로 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논도 있고 팥도 있고 나무도 있고 실과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자신대만 아니라 자손대의 일위까지 풍요로움을 구가하면서 저 사람은 복의 통로였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린 사랑한 교우들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의 이름들 우리 사연들 주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의 고비를 겪을 때 칠곡을 건널 때 그리고 이런 저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전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셔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또 병원에서 하나님 치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오늘 또 성년님께서 여와 라파 대신 치료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저들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저들의 육체 세포의 일까지 치료하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좋은 소심으로 풍성풍성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세 선교회 우리 안나 선교회의원들을 위하여 오늘 또 축복하며 기도하기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출입이 어려운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아주 출입이 통제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얼마나 답답해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그들 심령 속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감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소망으로 가득가득 찰도록 우리 온 교우들을 특별히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소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낳아 키웠던 자식이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겸손히 인정해 드리면서 그 이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날에 대로 하나님이 소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바라신 대로 주께서 붙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가정마다 믿음이 계대되게 도와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이 부신 큰 축복으로 가정가정마다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살면서 걷는 걸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손으로 스치는 일마다 생각마다 역사하셔서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